그 다음에 푸스위치 한 번 더 좌우로 땡겨주시고요 한 번 더 푸스위치 밟으시면 박아 내려옵니다 땡기시면서 밟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를 1cm 앞에까지 밀어놔주시고요 한 번 더 밟아주시면 끝납니다 발은 띄워주셔도 되고요 이제 압력에 도달해야지 자동으로 차는데 지금 압력 도달이 안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밟아주시면 관계 종료되고요 네 됐습니다